안녕하세요. 기호 1번 서울의 소리입니다. 서울의 소리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입니다. 김건희 명품 백보도 서울의 소리 아시죠? 기호 1번 기호 1번 기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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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호 1번 김건희 깜빵당 서울의 소리입니다. 명품 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거 저희가 샤넬 명품 7가지 줬는데 아파트 경비실에다 맡겨놓으라고 해서 맡겨놓고요. 그렇게 뇌물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5년간 취재했는데 돈도 받았어요. 고발했는데 무혐이 났습니다. 기호 1번 찍어서 김건희를 깜빵으로 보냅시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입니다. 기호 1번 김건희 깜빵당입니다. 기호 1번 김건희를 깜빵으로 찍어주십시오. 기호 2번 찍으면 김건희 깜빵 안가 갑시다. 기호 1번 김건희 깜빵당입니다. 감사합니다.